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에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나 전기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관련 주들이 강세 보인 가운데 옐런이 버빈스에 대한 온건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 그림 보였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입니다. 넷플릭스. 강력한 구독자 성장률 기록하면서 시간에서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데 EPS는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쳤고요. 매출은 조금 잘 나왔습니다. 구독자 성장률이 지난 분기와 비교를 해봐도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인여 현금 흐름이 올해가 지나면 좀 긍정적일 것이다. 또 자사주 매입 역시 검토하고 있다. 조금은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현재 넷플릭스 아주 좋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뭐가 생각이 먼저 났었냐면,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비디오 기억... 라떼 얘기죠, 라떼 얘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들 생각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안 나는 것처럼 그러는데 본 적 있잖아요. 많이 꽁꽁 숨겨놓았던 이런 비디오 테이프, 우리가 비디오 뚝 넣고 봤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실제 저희 친척 중에 비디오 가게를 해서 저도 거기 가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완전히 시대가, 예전에는 사실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아, 그런 시스템은 끝나가구나. 바로 앞으로의 미래, 바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야겠구나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우리가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스트리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유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공유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넷플릭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안내를 해드리겠고 실제 우리가 놀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집에서 시간이 계속해서 보낼 때 우리가 하는 거 정말 주말에 뭐 하니? 넷플릭스 봐야죠? 라는 이런 게 흔하게 나올 정도로 구독자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가격까지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케이블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거 더 싼데? 라는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넷플릭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수록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게 콘텐츠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리 등이 여기에 대표적 수혜주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여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라는 점은 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조 확대되고 또 자사조 매입은 주가 자체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호실적 기록한 넷플릭스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의 자율주행차 부문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오늘 GM 9% 상승했습니다. 사실 지난 CES 때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CES가 이제는 전자부품이었는데 이제는 모토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년에서 10년까지 지금 보고 점점점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완성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이 자율주행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올르는 게 사실은 어디 테슬라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테슬라고요. 그 뒤로 열심히 지금 현재 기존 완성차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MS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열심히 따라가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종적인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자율주행이겠죠? 라는 거. 전기차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최종적인 파는 자율주행이다라는 거.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있습니다. 바로 이 현대 모비스 같은 이런 부품사들 그리고 만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삼성 전기기 정도까지가 여기에 큰 주식으로 해서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주가 고공행진했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몇 주 내 시험 비행을 또 하겠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이 외에도 우주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서 우주 여행에 가기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요.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코앞에는 없는 것 같고요. 따니 앵커의 코앞에는 지금 있어 보인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가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지구를 지구 밖에서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 네. 아직 돈이 없습니다. 라는 거. 버진 갤럭틱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주에 우리가 정말 꿈꾸고 있고 정말 많은 부자들의 경제에서는 한번 가볼 만한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말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해전은 기억나시죠? 우리 제주도도 가기 힘들었던 이런 세계 여행 가기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코로나19만 끝나면 다 가자!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제 우주도 이제는 한 10년 후 정도 하면 우리가 대중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10년 아닌가? 한 20년 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 샤너브는 계속해서 발전되는 산업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 바로 이 성장성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국항공우주 세트랙아이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빠르게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시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시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진단키트의 대장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코로나19가 점점점점 사라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국은 백신과 이런 진단키트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치료제까지 삼박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해드립니다. 실적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 아주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분기 경신하고 있는데 주가는 신기하게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실적 발표 시즌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죠. 지금 현재 삼성 실적 발표가 이미 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시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 메리트를 느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오늘장 관심주 시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